올겨울 몽골에 닥친 혹한으로 국토 대부분이 눈으로 뒤덮였고, 대규모 가축, 떼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몽골 기상청은 현지시간 15일, 초속 34m를 넘는 강풍 등 재앙적인 기상 조건이 주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또 이미 국토의 90%가 눈에 뒤덮였다고 밝혔습니다. 몽골에선 강풍과 먼지 폭풍이 잦은 편이지만, 이번 겨울은 유독 추워 기상 조건이 더 나빠진 상태입니다. 이로 인해 지금까지 5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.